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와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며 큰 목소리로 말며 주목하여 오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안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일이면 광복절 87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유를 찾아서 부르짖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이 나죠. 광복을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 그들은 주관이 또렷했던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 예배 때마다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또 믿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신앙이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또렷함을 드러내기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앙에서 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정쩡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얘기할 적에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하면 Great Area, Great Tim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색,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그 모습을 얘기할 적에 자기 주관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뭔가 같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법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한 그 모습들의 특성입니다. 뚜렷하지도 않고 분명한 표현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사고 저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애매모호하다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이 표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싫다, 좋다, 밝다, 어둡다, 예쁘다, 밉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표현 대신에 싫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독재정권이 정치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매 정책. 사람들을 모르는 것으로 자꾸 몰아감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자신감을 결려시키고 볼분명하게 만들어냅니다. 뉴스하고 매스컴을 다 장악을 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분별력을 아주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흐리멍텅해서 국가가 아니면 정권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르고 필요할 때 돈을 풀어주고 정권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다수가 좋다면 좋은 줄 알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군중 심리를 만들어내는 것. 독재정권이 아주 잘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정권들이요. 우리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정권 지속되는 그러한 그 문명.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없습니다. 후에 다른 민족의 침공을 받고 새로운 문명사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얼마동안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한 정권은 신하면서 다른 정권으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또 그 정권에 줄서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눈치보기를 계속합니다. 새로운 정권에 편승을 하죠. 그리고 편한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7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역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정권의 모습이 그렇고 그 정권 밑에서 정권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든 국민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힘 있고 꽤 있는 자가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는 정글의 법칙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 힘을 더 키우고 누가 군대를 더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뒤에 돈출이 있는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지휘관들을 많이 모았는가로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육 강식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어버리는 오늘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그 전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정글에서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추종자를 만들어 갖고 자기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세상 역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서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 주관하는 자의 의지대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었고 눌림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환상과 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러한 그 환상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6장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사실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전반부 계속 강의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6장까지는 스토리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그 믿음의 시련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때마다 어떻게 믿음이 이겼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함께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졌는가 하는 흥미진진한 실제적인 역사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7장부터 보면은 전반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반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환상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앞에서와 같이 흥미진진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비전으로 계속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내용도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언제 보았습니까? 보니까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역사가 바로 다시 뒤로 돌아가죠. 아직 바벨론 왕국 밑에 마지막 왕인 벨사살왕의 첫 해에 그는 14년을 그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첫 해에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의 대략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그 꿈을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시대에 거대한 왕국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는 가능키나 하겠어요? 단, 바벨론은 큰 왕국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짓밟고 무력으로 침범하여 자기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 큰 왕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그 비전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곧 무너지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혀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비전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은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느 왕국도 영화되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마음에 그냥 간직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이 꿈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그 목적은 후대의 이 꿈을 계속 알려주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상황은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임을 그리고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그 메시지가 우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시켜줍니다.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꾼 꿈에 보니까 네 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짐승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짐승이 섰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 다음 짐승이 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짐승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 이러한 그 꿈을 이미 보았습니다. 너부간네살왕이 꿈을 꾸었죠. 세상 제국에 관한 그러한 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너부간네살왕이 꾼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꿈은 세상 제국과 그 이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7장은요 그 꿈과 흡사하지만 반복은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2장에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그 신상의 꿈입니다. 금, 은, 동, 세로 신상이 각각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외적으로 나타난 세상 제국의 정치적인 그리고 외적인 위용의 모습이 바로 그 신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7장을 보니까요 여기는 살아있는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의 정권의 모습이 바로 이 짐승으로 대변이 됩니다. 즉, 세상 정권은 내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패함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잔인함이 나타납니다. 여기 드러난 짐승은 사자와 공과 펴범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승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괴물 같은 짐승입니다. 힘에 있어서는 인간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아니면 영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악랄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등동물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눈은 전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목이 꼿꼿하여 땅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의 짐승들 땅의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바둥거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이 짐승들의 모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첫째 짐승은 사절에 나오지요. 마치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근데 그 날개가 또 뽑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뭘 물고 있고 또 그것을 먹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짐승을 보니까 펴범과 같습니다. 근데 그 펴범이 머리가 내신화되는 그러한 그 펴범입니다. 네 번째 짐승 무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무섭고 강한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보니까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짐승들 당연히 실제로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될까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그려낸 그리고 다니엘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그러한 그 상징의 그림들입니다. 바벨론만을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강력한 다양한 제국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범위 힘 능력 그 모든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꿈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주의 해석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짐승의 누구는 어느 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왕은 어느 시대의 어느 왕이다 이렇게 특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과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역사 속에 이것을 끼어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짜짓기지요? 현상과 여기에 있는 그러한 그 환상을 서로 연결을 해갖고 짜짓기를 하는 그러한 그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너무 난잡한 성경 해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우리 몸에 박힌 베리칩이 뭐냐 저 크리스가 과연 누굴까 주관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이 환상들을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그러한 것들이 한 국가나 개인으로 고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러한 해석들 사실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 로마라는 나라로 특정을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로 끌고 와서 유럽의 연합이다 미국이다 러시아다 다양하게 해석을 짜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답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제를 누가 풉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풀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식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것을 풀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머리 좋은 사람이 푸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삶에 연결을 시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갖고 또 삶에서 힘을 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짐승과 그 배경이 우리 이 땅에서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하며 세상 패권을 장악하는 강대국 다양한 강대국들의 모습들 그것을 상징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강대국이 섰다가 무너졌다가 또 섰다가 무너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이 짐승들의 모습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세상 정권의 모습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정권의 특성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정권만 잡으면 자기 이득을 위하여 독재합니다.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릅니다.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저 견제 세력이 없는 그러한 국가에서는요 그 독재 정권의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것이 이 비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그 비전을 통하여 그 땅에서의 자기가 책임있게 맡아야 되는 그 일은 책임있게 맡았지만은 그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대의 강자 같은 그란구 나라들 지금은 위용이 다 축소되고 별 볼일 없어졌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허령했던 로마제국 천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그 위용이 결코 없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란구 로마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지요?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북아프레카의 강자로 로마제국을 위협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칼타고 그런데요. 그 나라를 지금 가보면 티니지입니다. 티니지에는 예. 2000년 전에 거대한 문명국가였던 것만 확인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그 증거들만 질비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고 허덕이는 그러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바벨론 오늘날의 이락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헬라 문명 오늘 그리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모든 나라들은 결코 당시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문명에 침략당하고 불확실하게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흩어져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그냥 겨우 연명할 정도로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인간이 세운 거 어느 나라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35년 전만 해더라도요 동과 서가 서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었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 이 세력이 팽팽하게 대결하던 때가 불과 30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냉전시대의 질서 그런데 어느 순간 공산권 나라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고 경고해 보였던 그 소련은 해치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만 지금 남아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침봉하고 마지막 발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 본명하게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한때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역할로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를 해던 그런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서서히 국력이 조금 세퇴하면서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가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지 오랩니다. 국경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민자들 다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 앞으로 얼마나 더 세계의 큰 형님 노릇하며 질서를 잡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미국도 서서히 성경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했으나 성경을 서서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가 그 끝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결코 깨어질 것 같은 닿지 않는 그 절대 권력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강대국의 심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한번 바꿔주시고자 하면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 세상은 질튼 안개 속 같습니다. 길 잃은 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세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눈앞에 있는 환경에 속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일휘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태풍과 거슴 파도가 와도 독려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현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역사에 우리가 쓰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힌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정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요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그는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네 마리의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 정권에 의해서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고난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피큰하게 그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알고 그는 결코 평안과 기쁨을 그냥 누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때 혼란스러운 세상 위에 이 천상의 세계를 그에게 비전으로 보여줍니다. 구절부터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는 하는데 라고 새로운 그동안에 봤던 정글의 모습이 아닌 그란 그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왕자는 하나님의 보자를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자에 좌정하시고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능의 모습에 마음이 여전히 번민이 있는데 세상의 그 동물 같은 그러한 정권들이 계속 이 세상을 들쓰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마음으로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환상에서 그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그 왕자에 앉으시니까 심판을 베풉니다. 그리고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네 이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과정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으면요.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이겨내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보좌 앞에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 좌우 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높은 곳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별도로 그 보좌는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니까 이 짐승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죽기도 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땅 위에 그 누구도 맞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인 줄 알았던 그러한 그 짐승들 그들이 별 볼일 없이 보입니다. 짐승들이 아무런 심도 없이 권세를 다 빼앗긴 것을 보고 나서 정말 능력은 누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예언하여 2027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되더라 2035년대는 누가 나타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결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며 미래에 어떤 어떤 일이 누구를 통하여 어떤 나라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보여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거라라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만큼은 마음속에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마친 후에 다니엘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그에게 뭘 줍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그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인자 같은 우리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바라나시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 구약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전칭입니다. 인자 하나님께서 인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았지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활짝 열어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섬열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인 것. 그리고 대체 그 인자가 누구길래 대체 이토록 놀라운 권세와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다니엘은 영원한 비전을 보고 나서요. 이 세상에 어떤 비전이나 도전 그리고 고난도 그에겐 더 이상 위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써내려 간 겁니다. 여러분 후세도요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옵니다. 비록 우리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마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교지에서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중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우세요? 뭐 코로나만이 아니죠. 다양한 그러한 그 상황이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까? 다니엘의 시대처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요 다니엘서의 환상에 대하여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주는 그러한 그 구절입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격려하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란 물론 직접적으로 여러분 당하는 환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 마음에 와닿습니까? 상황이 힘들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평안함을 가집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도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가 예배하입 때마다 부르는 그 인내성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심차게 밝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곁에 지금 여전히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하나님께서 이 통치로 이 땅을 이끄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생겨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신 하나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한 번도 그는 포로처럼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원수들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적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결코 성교지 얘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옥죄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로 결정됩니다. 다니엘의 이 귀한 비전이 오늘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대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